경기 좋지 여기? 네요. 빠빠이. 어머나, 호주 나들이 왔어요. 모자 모자. 아 조심해야겠다. 모자 잘 챙겨야지 그치? 응. 조심해야 돼 모자. 모자 속 어디 가는 거예요? 아빠 저기 봐. 왜 이렇게 높아? 여기는 싼이야 싼. 난대농 싼. 단대? 난 싼대. 아이야. 끊고 왔습니다. 역시 윌리엄. 산 이름 단대농. 시원하지? 여기는 단대농 산. 단대농 멜버린의 힐링 여행지 단대농 산맥을 찾아왔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갔던 곳에 애들하고 같이 가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요. 미틀쌤의 추억 여행 추억. 이 산 안에 진짜 신기한 거 하나 있어. 여기 뭐 있는데? 어머 어머. 곧 나올 거야 윌리엄. 뭐지? 킥차키라. 오늘 킥차 타는 거야. 이거 킥차 타는 것이야. 쌤아빠의 추억을 따라가 보는 첫 번째 코스는 바로 퍼핑릴리인데요. 증기기관차를 타고 숲속을 달려볼 수 있다고 해요. 와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좀 만화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이. 눈 봐 저거 기차 따라가는 거 봐 기차 따라가는 거. 몰라 또. 그거 속탄 기차. 이거 그대로 이렇게. 그렇게 움직여. 그래서 여기 주변에 석탄이 많아 보이려고. 이게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고 실제 석탄으로. 아이들에게 진짜 신기한 경험이 있겠어요. 이거 다 뭐 표 검수하는 것보다 다 옛날 방식인데요. 이리 와. 이스라엘 플레이스 이스라엘. 바이바이. 신났어. 바이바이. 신났어. código kwam persecuted dek empire. 같아요. 오 engagesagt slash región prof. 쭈중. 리틀쌤의 추억여행 힘차게 달려볼까요? 이런 거 너무 좋다. 오, 냄새 나지? 오, 여기 내려와서 우리 지금 하늘에 올라가나? 연기 내는 거야. 표현역 봐요. 속탄으로 하는 기차야. 아구? 오, 모자, 모자. 모자, 모자. 모자. 아, 바퀴 떨어진 거 아니죠? 아야는 세네. 쏴줄게. 아까 모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지. 모자 떨어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야, 밑에. 우와, 밑에. 아니면 뭐 있을까? 아, 갱거요. 갱거요. 갱거루. 진짜 만화 같지 않아요? 네, 애니메이션 잘 해놓은 것처럼. 너무 괜찮다, 이거. 아, 멜버름 가야겠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 모자. 오, 마이 갓.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날아갔어. 완전 밖에 나갔어. 완전 밖에 나갔어요, 아버지. 뭐야? 너 모자 어디 갔어? 어, 아빠 못 갔다가. 네? 어떻게 물어 날아갔어. 모자 어떻게 해? 왔어. 오, 잠깐만. 어디서 전화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어떡해. 한 번 지나가는 모자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아, 날아갔어. 아, 날아갔어. 아, 날아갔어. 아, 날아갔어. 아, 날아갔어. 아, 날아갔어. 어, 말. 말 있어, 말. 말 보여? 말, 말 있어? 말. 바이바이. 바이바이. 못 봤으면 바이바이. 어떻게 묶어줄게? 배타. 아 왜 예쁘네. 그치. 불 안파도 되겠네. 빼타. 빼타. 아빠, 이거 우리 타고 어디 가? 소풍 하러 가는 거야, 지금. 지금 다 왔어, 윌리엄. 다 왔어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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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좋네. 우정. 자. 아, 이제 종착역. 이제 내리는 거야. 아빠, 기캠 재밌어. 완전히 재밌지? 이거 타고 혹시 동양동 갈 수 있나? 의왕할 때 조금 힘들 텐데. 혹시? 아, 뭐? 사고 있어? 사고 있어? 어디 있어? 아, 나무토마. 뭔지 알아?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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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라고. 나무라고. 이거 돌멩인가? 까만 돌멩. 뭐야, 이게 재밌네. 이거 좀 신기하네. 신기한 돌멩이 뭐야? 아, 이게 석탄인데. 아까 기차에서 떼던 그 석탄인데. 뭔가 크레파스처럼 그려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빠, 뭐 해? 또 이게 밴이 또 지금 시선을 잡아주고 있어 끌어주고 있어요. 뭐? 여기 내려갈 건데. 아빠 꼴이 예쁘고 아빠 입고 예쁘고. 낙서하려고? 우리 이렇게 장탈한다. 이 예쁜 얼굴 하루 이틀이야? 아빠의 피가 있어. 왜? 왜 이래. 지금. 아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진짜 제대로 말랐어. 아, 어떡해. 솜송. 나 무시히 한 잔만. 오, 몰래. 손 딱, 딱 묶어봐요. 아빠 얼굴. 이렇게. 이 정도면 진짜 완전 범죄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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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어? 보라, 지나간다. 오케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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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봐. 사진 찍는 거 봐. 사진 찍었어. 안녕히 가사십니다. 여기 사연 개그맨입니다. 민희 아빠 개그맨이라고 갑자기 생뚜 맞게 얘기한 거야? 어? 어? 이곳은 쌤아빠가 어릴 적 놀러 왔었던 에메랄드 코스래요. 아빠는 이 나이 때 여기 자주 놀러 왔어. 나나랑 여기 소풍하러 왔어. 어? 쌤아빠 추억이 새록 새록새록 나겠어요? 오옹. 아이고 이 펜 선생님. 그치, 어리가 그렇게 날라가! 벤틀리 제일 좋아요. 이 정도. 어리, 어리 꽤! 가자, 이리 가자. 아빠 알아봤어, 두 사람들은. 얼굴은 이 정도야. 아빠, 자연스러워지. 아빠 뭐하는 사람이야? 미안한가 봐, 그 와중에. 여기 오있네. 싸우는 거야, 봐봐. 싸우려고 하는 거 왔을 때? 여지 친구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 너 좋아하는 여자 있어? 저런 게 있어. 어머나. 어머나, 벌써! 깨끗아! 깨끗아! 저기 앉아서 도시락 먹자. 그럼 우리 나나 할머니 어떤 음식 준비했는지 볼까? 할머니 도시락 사줬어요? 머핀, 딸기. 이거 파전 아니에요? 돈이야, 돈? 아니, 매일 벌은 에메랄드 랭크사이드 가서 파전을 드시는 거예요? 어떤 일 있는데요? 할머니가 셀프다. 좋아요. 아이들을 입맛에 딱 맞춰서. 내게 다가오네요. 리듬탑. 리듬탑? 너무 맛있어. 나나 이거 만들어준 거야. 냠냠, 냠냠. 역시 호주하면 파전이죠. 아니 동치민도 있었는데 파전까지 만드는 거야? 전생이 한국 사람이었어. 나나 요리 잘하는. 아니 아빠랑 이제 만남이 돼. 나 잠깐 이리로 와봐. 응. 그래. 어머, 이쁘다. 어머, 어머, 어머. 고마워. 이거 아빠 잘생긴 얼굴이야. 베클리가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 밖에 여기 밟으면 여기 다 촉촉해. 아, 뭐 치즈를 찾았구나. 너는 할 수 있잖아. 왜? 왜요? 어? 누구 주는 거예요? 삼촌한테? 어, 그거는 그냥 먹지? 설마. 설마.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먹었어. 사랑이네. 어머나 저 삼촌 대단하시다. 벤틀리도 아빠 그냥 줘 본 건데 먹어.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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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결 facet. 잡아뇨. 암기. 저거 아침 드라마 리액션 아니에요? 어머나. 저 눈빛. 귤 어디서 났어? 저 사람 친구가? 얼굴 나이스 했더니 안 돼, 안 돼. 아빠, 호주에서 먹히는 얼굴이야. 저기 친구 있네. 지금 갖고 가 또 둘째. 괜히 받아온 건데 지금 윌리엄이 20살인 거야? 아버지, 다녀오세요. 어, 차 다녀와. 안녕, 플레임. Hello. What's your name? I'm William. Hi, William. Hi, William.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Oliver and Leon. Yeah. Where do you come from? You know, Unganggung? Unganggung? 왜 자꾸 Unganggung을 런던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Where are you from? We are from Melbourne, Australia. Oh, to sa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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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tralia. We are baby, we are baby, we are to Australia. 아, 영화 지금 막 부끄러워요. 자신감 부끄러워요. We are Australian family too. You want to share with the boys? Yeah. 야, 근데 진짜 저 친화력이면 지금 벨벌은 아니라 사막에 갔다 놔서 잘 놀 거예요. Thank you, egg. 위에 봐봐, 뭐 있어? 이거 누워서 딸기 먹기? 아, 얼마나 좋을까요? 누워서, 녹취해서. 누워서 쉬운 곳에서 공기도 좋죠? 아, 나도 가서 누워서 먹고 싶다. 아빠가 놀던 곳에서. 아빠 거 어디 있어? 어, 아빠 거 있어. 응. 응. 이게 어때YN가? 좀 촉촉한데? 여기. 어디? 어디lier? 땅판에게 있던 거? 아이, 약간 분맛나더라rio. 회 принjer. 그다음은 이번엔 맘마송인가요? 그래 노래가 절로 나오지 왜요? 쯽쯽 봤어? 쯽쯽 뭐 Columbus 괜찮아 그래도 기분 좋아 우리 윌리엄은 아주 그냥 자리 잡았네. 우리 윌리엄은 아주 그냥 자리 잡았네. 아 나도 왔어. 마이 베이비. 워치 이즈 나임?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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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이, 형이 얻어먹고 있던 거 손 손. 형이 못 먹었어. 아이고 형이 올리버거 형이 줬어.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아까 대단하네. 벤. 에깬지. You're welcome. With your mom and daddy and your brother? My daddy. My daddy is a game man. Your daddy is a comedian? My daddy t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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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Oh, 개그. 개그 빈. 완전 등장하셨어. 어떻게 해. 얼굴 어떻게 또. 웃잖아 애들. I'm a comedian. 그래서... 어떻게 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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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시절 추억만큼 해맑은 웃음이 가득한 소중이었네요. 건나바리도 가을 정취를 듬뿍 느끼러 울산 대공원에 놀러왔는데요. 이건 멋쟁인데? 안경까지? 좀 크다. 어떻게 해, 저거. 너무, 너무 큰데? 이럴 때 또 뒤집어 쓰는 방법이 있군요. 진짜? 그러네요? 이게 꿀팁이구나. 땡큐. 저 아빠 뭐하세요? 나 못살아, 아빠 또 뭐 빠졌어, 지금. 오늘 좀 뭔가 차려입고, 컨셉도 입고. 저거를 포기를 못하시나? 여보세요? 아, 네. 물건은 다 준비했나요? 저 지금. 아, 왜 이렇게 비장해요? 군문 편의점 앞에. 어, 저 옷 약간 코트 입고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바지에, 셔츠에 가디건 입고 있고요. 신발은 하얀색입니다. 아, 그럼 설명 굳이 안 해도? 네, 감사합니다. 특이한 사람 찾으시면. 네. 뭔가, 지금 뭔가 접서 나는 느낌인데.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아, 이거예요? 네. 여기 안에 얼음이 들어있고. 네. 제가 보기보다 좀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을 좀 타나봐요. 그래서 울산에 가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과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 감성 피크닉의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느끼해. 가자. 피크닉 가자. 가을 난간을 느끼기 위해 주호 아빠가 준비한 피크닉 세트. 가을 감성 진짜 가득합니다. 아, 이래서 스윗쥬. 하나 봐요. 스윗쥬. 우리 이거 이렇게 세팅도 했는데 사진 한번 찍어볼까? 그렇죠. 이건 찍어야죠. 이런 거 여기까지는 인정. 사진을 찍었어. 오,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아, 좋다. 멜벌은 안 가도 이런 데가 있구나. 어때? 여유 있지? 비싼 개공원. 신문도 좀 읽어볼까? 이거 또 신문이야, 갑자기. 그러니까요. 영자 신문이야 또. 아니, 찍다. 아니, 무슨 센트로파크예요? 이렇게 앉아서 피크닉 하니까 파리 같지 않아? 파리? 파리? 지금 파리 에펠탑이 아니라 지금 울산에 송전탑인데요, 지금. 어머나, 마침 거기 또 송전탑이 있네. 나와라. 그치? 네. 시원하게 마시라고 여기다 넣어서. 이것부터 시원하게 한 잔 하고 있어. 하여튼 준비성은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한샤인 머스크. 아이고, 이거 요새 완전 인싸인데. 나 저거 한 송이 샀다가 내가 한 두 알 먹었다가 등짝 맞았잖아. 비싸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딱. 딱. 시작은 좋아요. 인싸 포스트 만들어줄게. 이렇게? 딱. 그럼 왜 인싸는 진짜? 또 요리해? 여기서 요리를 한다고요? 아빠 요리가 다 저거잖아. 다 검색어 올라가잖아. 지금 뭔가, 건우가 뭔가 불안함을 또 감지했어요. 건우는 아빠 요리 먹어서 성공한 적이 잘 없는데. 슬슬 가까이 가보고. 아, 재료를 그냥 뭐가 없어버리는구나.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못하니까. 지금 억지로 지금. 목이 매일 정도로. 지금 그냥 삼키고 있어. 오빠야, 먹고실래? 먹고싸래? 먹고싸도 되지? 빵은 많이 갖고왔어. 오마이갓. 아, 뛰는 거는 위에. 나는 아빠. 나 하나. 이거는 크림치즈를 쭉 깔아줘. 그다음에 잼을 쭉 깔아줘요. 이게 여기 이렇게 뿌려줘. 시리얼? 그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또 크림치즈 위에 딸기찜 위에 시리얼. 토스트 먹어봐. 맛있어요? 없다, 맛있대. 나은이는 착해서 맛있다 하지. 맛있다. 나은아, 이거 완전 겉바속촉이다. 응? 응?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근데 진짜 이상하게 만들어 먹어보고 싶긴 하다. 아유, 그래도 한빈 먹어주네. 어? 뭔데요? 맛있지? 괜찮은가 봐. 최고지? 최고지? 아빠 성공. 하이파이. 예. 아빠 드디어 성공. 드디어 건우가 아빠 요리를 먹었어요. 두 아빠 성공했네요. 진짜 맛있는 거 먹었잖아. 아, 건우가 아빠 요리로 먹방하는 날이 오는구나. 진짜 맛있나보다. 건우가 이건 진짜 맛있나봐요. 아우. 아우, 손까지 물었어. 아우. 아우. 왜 이빨? 아우. 내 이빨? 왜 맛있다는데 왜 그래요? 너가 먹으면 되잖아. 아우. 아우. 손 빼는 거 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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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나와요, 그. 와, 번 Cole 엄청 잘 먹는다. 오우. 아우. 환장을 하네. 이거만 karş usa Meine. 많이 먹었어요. 예, 땅입니다. 내가 이쁘게 만들어 줄게. 얼마큼 이쁘게 만들어 줄 거야? 이쁘게 하실체만큼. 아빠는 foundations 빼고 만들어줄게. 아빠 아메리카노. 나 아빠는 먹고 싶은데 아빠는 유제품 알러지가 있으면 안 돼요. 아빠는 나 제빌이랑 섞어볼게. 알았어. 미안해. 나은이는 아이큐도 한 160, 160. 짜잔! 먹어봐. 나은이 후토스트야. 저거는 뭐 입에 굳이 안 넣어도 나은이가 만든 건데? 천사히 맛있어. 나은이가 만든 거 다 맛있지, 아빠는. 아빠 하나 더 있잖아. 나은아, 삼촌도 하나만 만들어주라. 나는 유제품도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넣어도 돼. 한 사람 맛있게 해. 나은이가 만들긴 했지만 제 레시피인데 맛이 어떠세요? 정말 성공하셨네요. 성공했죠. 맛있나 봐요, 진짜. 저도 아빠 너무 뿌듯한가 봐요. 우리 아빠가 만든 거예요. 아빠가 만든 거예요. 세오리! 세오이! 아니, 건우는 자기 애가 진짜 단단해요. 밥 먹었으니까 체크한 거예요. 앵무새 보러 갈 거다. 아, 앵무새. 신기하다. 가림이 정확해요. 이거 마이크 있는 거 아니야? 상근아, 안녕하세요. 아니, 건우가 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건 못 따라해. 상근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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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근아, 바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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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가 엄청 많다. 여기 앵무새 지방들이에요? 여기 엄청 많다. 뭐야, 뭐야, 뭐야. 노는 거죠, 애들? 아, 저게 지금 약간 찢었나 보다. 시러워요. 두리에. 아이고, 아이고. 오, 약간 지금 표정 이상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나은이 앵무새 두 마리나 데리고 있네. 나은이는 하여튼 뭐든 잘해요. 교감도 잘하잖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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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야. 좀 더 커서 오자. 똥키다. 똥키가 뭐예요? 똥키 아니야. 아, 나은이가 좋아하는 당나귀. 밥도, 간식도 챙겨주고. 아, 잘했어. 룩 찍어서 보러 간다니까. 아, 살아있는 거구나. 네, 네. 정말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네요. 아, 잘하네. 원래 저색이었어요. 머리는 얼굴 하지 말고. 아, 잘하네. 아이고, 야. 얼마나 뿌듯할까. 깨끗하게 움직여야 돼요. 나와봐, 나와봐. 아까봐. 머리 조심해. 아이고, 신수가 화내셨네. 새로 태어났네. 번호랑 비슷해. 똥키다. 두우 아빠가 준비한 가을 피클이 마지막 코스로 행하는데요. 나은아. 와봐. 아따가 또. 아, 뜯다. 우와, 차라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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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털어, 털어, 털어. 털어, 털어idad. 턴는거 맞아? 털어, 털어. 털어. 산끗하게 털어주네. 가자. 와... 호의 전한 호응. 어어? 어어? 아, 이뻐. 가자. 그래, 여기가 걸어. 오케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어디 가는 거예요? 너무 예쁜 반응이다. 우와, 저게 뭐야? 저거 봐봐. 저거 가면 더 가까이 보면 쫙 보인다. 진짜 예쁜 거. 또 눈물인가? 핑크! 여기도 핑크! 핑크색 엄청 맑다. 보러 오면 사진을 꼭 찍어야 돼. 왜? 또 왜요? 왜 그래, 또. 아이, 건우도 지금 가을 감성에 빠졌어요. 나 탔지. 어머, 너무 솜사탕 같다, 저거. 그대는 그때 없지만. 건우야, 빨리 와. 아무튼 거 찍어줄 거야. 빨리 가보자. 건우야, 아빠 찍어줘. 앉아. 나요. 아이고, 우리 나은이가 찍어주는 거야? 건우 좀 웃어줘. 건우 좀 웃어줘. 건우야, 좀 웃으래. 됐어? 그럼 됐어. 잘 찍네. 오케이. 그렇게 찍는 거예요, 셀카를? 셀카를 찍는 거예요? 셀카를 찍는 거예요? 어디가 나오는 건데, 저거? 접사야, 접사. 뭔가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일단 찍었어요. 아빠랑 여기서 사진 한 번 찍자. 하나, 둘, 셋. 셧도 좀 타이밍 이상했는데? 느낌 있잖아. 아버지 약간 옛날에 80년대 데뷔한 가수 같은데? 하나, 둘, 셋. 어느 멋진 가을날, 낭만이 가득한 건너파블리 피크닉 추억이 하나 더 생겼네요. 샘아빠의 어린 시절 추억을 따라 떠나는 리틀샘포어.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딜까요? 호주의 대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아갔다고 해요. 아빠, 나 지금 당근된 거야? 너하고 벤트리 둘 다 당근됐습니다. 당근 먹을 거야? 아, 네가 먹는 거 아니라 너 여기 동물인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 돼. 알았지? 봐봐. 이런 키가 들어있어. 아, 친근해 보이려고 저거 뱀이야? 뱀이야.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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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보고 싶어? 어. 뱀?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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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코알라다. 맞잖아. 여기 드라마 친구들 많겠는데? 오, 신났어 너. 만지고 싶어. 후. 아구. 아부. 그거 코알라야. 그냥 다 아구야 아부야. 나 그래? 어, 어? 너 뭐라. 아, 커? 크다고? 야, 크다고? 이거 지금 호주 동물들은 제일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야. 사진 찍은 거 봤지? 아빠 어렸을 때 여기 왔을 때 사진 찍었거든? 나는 많이 찍어 보였 거야. 그래? 어, 좋다. 욕 좋다. 아빠 빨리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호주의 초원 한가운데 있는 이 농장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쉼터 같은 곳인데요. 여기는 뭐 그냥 동물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겠다. 아빠 이거 봐봐. 이거 펭고로 맘마야? 어, 이거 펭고로한테 맘마 주는 거야. 아, 살 거야. 살 거야. 살 거야. 잠깐만. 이거 먹이 몇 개 살까? 두 개. 두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개. 어? 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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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아빠 낙도 껌 실려. 놀지 마. 여기는 아빠 친한 친구들이야 진짜. 여기 안에 뭐 있어? 어디? 나 더 가야. 뭔데? 아가. 아가. 코알라 그렇지. 코알라. 코알라. 코알라 두 개 있대. 그러게. 코알라? 고 gritorar 아bieser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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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근 안 돼 안 돼. She loves getting pats on her back. 그죠 그죠. 살짝 뺏어 on her back, yeah. 그래 살살. 무릎 풀어, 무릎 풀어. Not the face, not the face, not the face, not the face.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나야. Feel how soft that fur is. She's very cute, isn't she? Yeah. Yeah? Yeah. 코! Don't catch her nose. 코, 안 코. 그렇지, 그래서 코알라야. 코알라, 코알라. 신기하다. 코알라 너무 좋아한다, 멘토지. Yeah, that's great. 그래, 맞아, 맞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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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잖아! 여기! 아니, 근데 윌리엄이 왜? 얼음! 왜 얼음이지? 지금 얼음이 얼음! 윌리엄 또 만져볼래? 무섭지? 아빠 손 잡고 할래? 윌리엄은 약간 좀... 좀 그런가 봐 아빠 안 해줄게 코알라, 지금 두 코알라. 안件 볼 수 있어? 살살하면 괜찮아. 아 저 느낌 어떨까?! 아, 푹신푹신하려나? 코알라 아이스? 코알라 아이스? 눈 봤어? 눈 보이세요? they sat upon their nose and their ears are much more than their eyes so she's got a smell it first before she eats it would you like to give her some eucalyptus leaves 어, 냄새 많이! 벌렁벌렁했어요. 레슨 먼저 맡은데? 어, 맞네. 귀여워. 귀엽다. 아니야, 그건 안 먹어도 돼. 그레이스가 가야 돼. 잘 먹으래. 코알라가 잠든 사이 무언가가 깨어났는데요. 배 날라. 배 날라. 왜 이래? Are you trying to sound like a boy, 코알라? 너도 코알라는 거야, 코알라 소리? 완전히 지금 신났어. 동물원 가서 벤테리 신났어. 뭐야? wireless 하고 Cred juegos 한가수 응대 회 Genesis Would you be a도친 가수수 altri 부모아 Wasire 더 space 거라 다치 round 로고로 로고고 로고고고 진짜 벤크린도 개그 티가 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야 윌리엄 거기 똥이 있어 똥. 똥이 있어. 아 설마. 이거 똥. 지금 잠깐만 손에 죽은 거 뭐야. 똥이야. 똥. 똥 만지지 마. 아버지 손 좀 보세요 손. 똥? 똥? 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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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라는 거야? 아니야! 아 현실 부정. 아 똥이네. 작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들고 다니면 안 돼. 안 먹는 게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윌리엄 한번 볼까? 아쿠. 아쿠. Hello, would you like to meet my friend, Murray? Oh! He is a snake! Hey, snake! Look at this! Oof! 아, 너무 짓네! 어? 아, 펜펜! 오! 오! Are you gonna give Murray a hat?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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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 아, 펜펜! 네, 그렇지! He is a very friendly snake! Would you like to have a go? Auf having the snake around your neck, just like me, Dad? 오! 오! I'll give it a go! You are ready to see Dad have the snake on his shoulders? 진짜 못 들거 같아요, Here we go! Let's pop one bit down here! And we are gonna pop one bit down here! 오! 아, 마이 갓! 아싸! 아싸! Dad's the snipe wrangler now! 우리 형들이 아빠 위험할까 봐! 어머나, 통복을 하네, 통복을! 아빠! 아빠! 어머나, 소자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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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날 것 같아, 막 담 걸릴 것 같아요. 아, 윌리엄! 그래, 그래! 용기 내봐!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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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갱구는 뱀 게 아니지! How do we go find those animals that love that food? 이거, 뱀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 먹는데. 그 동물... 그래! 그 동물 보러갈까? 우리 밥 주인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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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 잡아봐. 진짜? 아니. 이게 자유롭게 이렇게 있다고요? 캥거루가? 얘는 뒤에 봐봐. 어머나. 저거 놀랜다 놀랜다. 윗입술 나오는 거 봤어요? 반가워. 갑자기 쉐쉐? 너도 주고 싶어? 어머 벤틀리. 이 친구한테 줄까? 벤틀리 동물 진짜 좋아하잖아. 귀여워. 이 친구들은 여기 사니까 무리 조심해야 돼. 얘네들은 조심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캥거루 지금 귀여워. 간지러워. 아빠 손을 어떻게 하는지 봐봐 벤틀리. 아빠 봐봐. 이렇게. 응. 너도 캐릭터 해봐. 손가락 긁기 말고 손 펴. 손 펴. 이렇게. 떨어지지. 아 윌리엄 먹으라고? 나는 캥거루 아닌데. 응. 이렇게 해야지 먹지. 봐봐. 윌리엄 한번 해볼래? 잘 펴고 이렇게 펴고. 자 캥거루 여기. 윌리엄 해봐. 어? 여기선 또 윌리엄이 용기를 내네요. 지금 캥거루한테 팍 줬어. 별거 아닌데. 맞아요.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닌데. 응. 응. 그치? 그치? 또 할래? 또. 응. 너 얘 좋아해? são 73 00h50. 유리엄 이거시 لكن. iada 지가 잘 알려줘서. 요새추보처럼 새끼가 잘eled reason eachina Esto da viene 90% 이내лять? 이게 머거에요 진짜? 이거 머거 아니야? 야 이거. 이거 캥글로나? 맛있어? 응. 맛있다고? 그만 먹어. 이 친구가 여기 사는 알비노 캥거루네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아빠 캥거루야? 아빠 캥거루야? 손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이거 입히는 게 어렵구나. 왜냐면 피면 쏟아지니까. 아가서 안다. 그치. 어머 쟤는 과외 선생님이네. 악수했네?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빈. 쟤야. 쟤야. 어? 쟤야. 해 봐. 조심 조심. 어? 저기요. 저기요. 먹어주세요. 아까 봤어. 쟤야. 쟤야. 먹는다. 먹는다. 쟤야. 그래. 처음이 어렵지. 요령을 알았어요. 그치 그치. 잘한다.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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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퍼득했기 때문에. 어? 아기 캥글이 여덟이다. 어? 아기 캥글이 여덟이다. 아기다. 아빠 캥글이 옆에 사진 하나 찍어줄까? 아빠 어렸을 때 그럼 캥글이하고 사진 찍었어. 그 사진 한 번 봤지? 이 조그만 캥글이하고 아빠 같이 찍었어. 어머. 요령 아니에요? 이거 아빠 어렸을 때 했던 거야. 웃어 웃어. 예. 조그만 앉아. 조그만 만져봐. 앉아서 만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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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의미 있는 사진이다. 응 응. 또 줘? 아빠 아빠. 왜왜? 요. 캥글이. 배가 흑글록하네. 어? 너 왜 그런지 알아? 뭐야? 맞아? 어? 지금 뭐가? 뭐 하는 거야? 어? 아 그 안에. 지금 뭐 했어? 배 속에. 봤어? 아 캥글이 애기 애기가 배에 있나봐. 그치. 나왔다. 나왔다. 밑에 봐봐. 자 주근이 어? 애기 봤어? 우와. 캥글이야야 좀 보여. 캥글이야 좀 보여 좀 안 보여. 나. 나 달력을 그네. 안 막힌 거에 오빠 둬야겠다. 그치? 응. 봐봐. 엄마잖아. 응. 엄마 좀 많이 줄까? 응. 엄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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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엄마. 애 엄마. 맞아. 여기 안에 아가 있어. 아가? 아아. 아가? 안에 아가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돼. 쉿. 쉿. 아가 안에 잘 수도 있어. 아가. 아가한테 주고 싶어? 응. 너도 아가인데? 응. 일단 기다려봐. 쉬어. 아가야. 보고 싶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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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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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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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되게 이런 장면 보기가 힘든 환경이에요. 봐봐. 아가 봐봐. 어머나. 아리 봐봐. 아리 봐봐. 아리 봐봐. 아가 비워요? 뭐요? 너무 예뻐요 띠띠! 띠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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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어 뭐야? 어 거리라 또? 어휴 진짜 너무 신기하다 봤어? 띠띠! 띠띠! 어머 아가한테 밥 챙겨 볼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죽는데? 어머 신기해 아 진짜 맘에 속에서 먹었지? 네! Well, looks like you found the animals that love that food. Yep. We've got a special baby for you to meet. Do you want to go and meet them? 띠띠!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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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언제 오지? 그러게. 뭐 어디 갈 데 있어? 어디? 마트. 마트 하고 뭐 하네 What 그냥 우유만 사려고. 우유만 사려고? 무슨 맛은 우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Would you like to meet my very special friend, Diddy? Wow. This little thing.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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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머. rese Gill Thank you very much. time for her to go to bed. 건강 thank you bye bye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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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